이슈토 coded는 학생홈 학생홈 눈으로 올려내시는 Downtonance 뭐야? 귀int이 오시 아 뭐야? 그리고 바로 사직 통계에서 그냥 막 사요 알았죠? 막 사요 네네네 그냥 착각이 나와요 애니 있어요 감자인척 하는 매도위헌터 속죄량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사 인사합니다 시리시리시리 진입 왜 이렇게 많지 칭찬 어? 옆에 누구 간다 뭐야 오키님인가 또?! 아 누구세요? 아니 모기님 맨날 자꾸 저희 왜 이렇게 우리랑 가는 길이 똑같지? 어떡해? 맞아 아까 약간.. 야 이거는 이제.. 완전 큰 니들 보고 왔는데.. 야 타! 누군지 모르지만 타세요! 아 어차피 첫 번째 판에 못 타.. 못 쳐김 못 쳐김 안녕하세요 타세요! 데려바드릴게요! 어 뭐야? 말투는 뭐예요? 고마워요 낸 어디 가요! 어디 가요! 나도! 또! 찼어? 아닌구나 다행이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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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나의 작은 티모를 건드린 중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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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! 달려! 유후! 언니들 달려! 언니들 달려! 야.. 나나 형님의 어깨가 약간 무거워 보여서 방금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.. 철없는 친구들이 이.. 철없는 친구들이 천진남아만한 친구들이 어! 앞에 있다! 어! 앞에 있다! 우리 저 여기 먹자 그러면? 안녕! 안녕! 조디야기야 조디야! 조디야기야 조디야! 님들 못 일이에요 못 일이에요 우리 친구야! 우리 친구하자 팀이야 팀이! 말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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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리다! 무조건 팀해! 우리 팀 팀? 야 니가 아까 나 두 번인가 눕혔잖아! 근데 별로 못 해! 근데 이 팀 별로 못 해! 굳이 우리가 침을 잃을 길이 없었는데 형! 우리 차 두 번 눕혔잖아! 굳이 형님이세요? 굳이 형님! 굳이 형님! 굳이 형님! 굳이 형님! 굳이 형님! 굳이 형님! 괴롭히자! 어! 우리 차 돌고 튄다! 우리 차 돌고 튄다고! 차빈이 형님! 차빈이 형님! 근데 AK에서 한테는 서로가 못 하는거에요?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어? 어? 남의 차례 봐! 으어어! 어어! 안 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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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준이 형님은 이 이미지와 원수지로 원준이 형님을 죽여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미안하다. 두상, 두상조, 두상조. 두상조. 잘할 자신 있어요. 그게 바로 SMG 보정기라는 건데. 양노도. 근데 왜 참 좋지? 혹시 저랑 같이 오도 고차비님은 어디 가셨을까요? 몰라요. 모르겠는데요. 눈치껏 빠졌거든요. 도디아님이랑 차비님이랑. 잠시만 그러면 차비님이 같이 있다면 이미 두 팀 팀밍이라는 거 소리 아니야? 어, 그럴리. 아, 맞아요. 지는 힘내라, 지는 힘내라. 어? 그때 세명까지 된다고. 세명까지 된다고. 아니, 두 팀만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세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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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세 팀 안 돼요. 두 팀까지 돼요. 제가 그러면. 제가 더 기다리는 타이밍가 이거 혹시? 춤, 노래. 노래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. 노래.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. 저는. 저는 그냥. 여러분들 하는 거. 뭐 원하시는 거. 이거 엠포 개머리판이라고 하는 건데. 이게 엠포에다가 또 그렇게 했어야지. 스크스 갖고 싶다. 죽도록 라고 하는 것인데. 다음판에. 스크스 내놓고. 가세요. 스크스 내놓고. 그렇지. 이거 나 살려만 보내줘. 개머리판 이거. 음료수 좀 주세요, 음료수 좀. 그러면은 조디야 나 그거 줘. 너 입고 있는 거. 나 칭탄 줘. 이제 뒤도.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. 우리의 자리를 두립수하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약간 루사로 쓰던데? 갈가요. 잘 가. 건강해. 안녕히 가세요. 이런 거 돌아서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?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어 뭐야. 예쁘다. 여기는 나나야. 칭탄 무려 100발밖에 없어. 여기는 삐부. 칭탄 없다. 거기 삐부 맞아요? 어 천양님 기절했다. 아싸 아싸. 어 아싸. 아싸. 어 진호가 죽었고. 한 대 맞췄다. 어 저긴 왜 연막이 켜졌지? 아 저기 살아있다. 255방향. 어 다른 판사 아니야? 어. 어. 그러네요. 어. 어. 저거 메뚜기. 바퀴벌레 같이 생긴 거. 어 약간 곤충 같지 않아요? 어 이거 차 타. 차 싸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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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. 응. berg. 어 그것이 안 강이거든요. 그쪽. 어. 여기서 다 보이는데. 나무디야 있어갖고. 두 대. 나무디는거 두 대. 안보이는데. 여기다. 들리셨죠? 어 바로 끝났다 아아 아아 와 행복하라고 오이오이 오이오이 미안하다고 나의 아기 세대를 지켜 도망쳐 어 사람들 와요 저희 지금 오거든요? 가깝거든요? 10방향 여기를 먹히면은 저희 밀려나요? 원에서 여요 혹시 구상 필요하신 분 없죠? 으흠 우리 가까운 왼쪽에 복업 떨어지고 오른쪽에 아깐 오던 적들 생각해야 될 듯 네에 두명 기절이? 맘매기절이 컷컨 으흠 저쪽 집에서 계속 떼는데 와 이게 안 죽어? 간블러다 저거 잡듯 맞아 잡아야 돼 어? 뒤에서도 누구 붙는데? 저희요 지금 쏘면 안 되고요 지금 약간 뒤로에서 돌아서 건너야 돼요 조용히 가야 돼요 적을 안 만들고 적을 안 만들고 이거 약간 근데 좋은 거 같아 여러분 이거 타요 여기서 하나씩 타면 차 타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붙어야 돼요 여기로 끝자락으로 아시겠죠? 여기 핑 찍은 대로? 네 핑 찍은 대로 이거 핑크가 없어요 한쪽 없는 채로 하고 갔다가 네 우리 화이팅 하나 없어도 아래로 이 집은 저기있다 내려서 잘 만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기님 살아 오래 사세요 만수로 가세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?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잠깐만요 지금 이거 잡아야 돼요 여기 연막 다 까고요 쟤네 잡아야 돼요 아 쟤죠? 네 이거 팀원 팀원 갔어요 내면 전멸각이에요 8번팀 뒤에 나나양 들어오죠 뒤에 뒤에 차타고 들어오죠 아아 차타고 진입중입니다 이거 이거 안 쏘면 쫀득이 쫀득? 총소리를 못들었나요 엉쩍한데 보고 있어요 차소리를 아예 못들어 아아 이러면 나나양 바로 눕혀버립니다 템템버린 기절했어요 그와중에 강제 요양 8번팀도 끝났습니다 나나양 MVP 아 개똥벌레맞아 19번팀까지 아하하하 정례 미안해 템템버린 미안해 넘은 팀원은 어딨지? 진문원 사랑했다 템템버린 뭘 탈락해요 엄청 좋아 아하하하 와 3명가방 감사합니다 템템버린 저 템템버린으로 사행시약에 문 띄어주세요 템템버린님 템 템템버린은 템 바보다 안녕 뭐랄 이거 다 아친데 이거 아 뭐야 이거 들린다고 미안 미안 들리지 몰랐어 어디있어 어 앞에서 종료대 카칸 메사온다 멋진 나 길가 퍼트에 실패한 천양 뒤에 아 뒤에서 나나양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살리게 됐구요 이번팀 또 살립니다 자리가 나나양 팀에 손을 들어줬어요 미리 자리를 잡아놓으러 가는 나나양 이러면 샷발로 뚫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저 여기로 오세요 다윤님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저라면 여기서 일단 이겼다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 감정표현 한 번 춤췄어요 4번 팀이 1등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2번 팀 3명 13번 팀 2명 나나양 7킬 4번 팀 2명 여기 가기도 애매하다 어 천양 각 벌려서 나옵니다 어? 좋아요 판단력 좋아요 나나양 눈에 캐치가 됐나요 혹시? 아 캐치된거 같아요 아 캐치된거 같아요 살짝 빠지는 판단 어 다유 어 아닌데 뒤에서 빠졌어요 다 나와야 되죠 아 이거 서로 싸워봤어 이러면 4번 팀 공생 거기에요 어 섬다 어 섬다 어 이제 해야되죠 엎드린 채로 일단 치료를 어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 어 거기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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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 메롱메롱 우와 멋져 멋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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